자, 여자중학교 1학년부 200m 선수들을 한 명씩 고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호양중학교의 유빈 선수가 1번 레인에 있습니다. 2번에는 경안중학교의 호지, 3번 레인에는 유서진 선수가 있습니다. 덕계중 소속이고요. 전곡 중에 조수현 선수가 4번 레인, 배서현 선수가 5번 레인에 위치하면서 덕계중 소속입니다. 이영현 선수가 용인중학교 소속으로 6번 레인, 7번 레인에는 덕정중학교의 안다인 선수, 백현중의 방시우 선수가 8번 레인에 위치합니다. 치열해요. 덕계중, 정곡고, 덕계중, 용인중, 사파전입니다. 덕계중 선수 2명이 있고 덕정중 선수도 있고요. 과연 또 이 8명의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자, 긴장돼요. 스타트를 잘해야 돼요. 일단 우선 잘해야 되고요. 코너를 부드럽게 빨리 빠져놔야 되고, 마지막에 피니시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200m 모든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결승전 경기입니다. 네, 한 군데 놓칠 수 없죠. 여자중학교 1학년부 200m 결승전이 출발했습니다. 네, 4명의 선수, 3명의 선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수현 선수가 앞쪽으로 나오는 듯한 모습인데요. 자, 1번 레인도 조금 빠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조수현 선수죠. 정곡, 이곳이 고향인 정곡고등학교 조수현 선수. 자, 2위 싸움이 치열한데 이영현 선수가 그 뒤쪽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조수현 선수가 앞쪽에서 레이스를 펼치면서 결승선을 향해서. 결승선, 결승선!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자, 이영현 선수가 2위를 기록하게 됐고요. 자, 1위가 조수현 선수입니다. 네, 조수현 선수 어제 100m 13초 3, 4로 1등했는데 2관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는 조수현 선수인데요. 처음부터 조수현 선수가 스타트부터 완벽했고, 이 곡선 구간을 빠져나오는 동작까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이영현 선수가 좀 추격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1위를 내주지 않았던 조수현 선수인데요. 네, 이대인의 호지희 선수가 어제 100m 2등했는데 200m은 3등했네요. 아, 그렇군요. 이영현 선수가 400선수인데 어제 40m 2등했는데 100m도 2등했네요. 200m도 2위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 중학교 1학년 부에서는 조수현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고요. 이영현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또 이 전곡주 소속들, 전곡주, 전곡주, 전곡호. 자, 2학년 경기인데요. 자, 이하정과 이민정, 최지하와 이유정, 문혜인 선수입니다. 네, 4레인의 최지하 선수를 주목해주세요. 출발했습니다. 네, 최지하 선수 출발부터 지금 바로 앞으로 튀어나오고 있고요. 자, 스타트부터 완벽했던 최지하 선수인데요. 앞쪽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2위 싸움도 치열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3명의 선수가 경쟁을 펼칠 것 같습니다. 네, 이유정 선수가 2위로 나오고 있고요. 자, 최지하 선수가 앞쪽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고, 자, 이유정 선수가 뒤따라서 따라가고 있는데요. 격차는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지하, 최지하, 최지하 선수가 이변 없이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설악중학교 선수 운동했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이 선수 9월달에 9월 21일까지 가서 봤는데, 이 선수 앞으로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최지하 선수 잘 뛰는 선수도 저렇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력을 쏟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병희 해설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최지하 선수는 스타트부터 남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경험도 많고요. 전국대회 경험도 많고, 입상 경력도 있고요. 내년에 아마 경기도 기대줍니다. 자세는 조금 어떠신 것 같나요? 어깨가 조금 넘어 올라와요. 약간 자라목 스타일이죠. 어깨를 좀 내리면 좀 더 보폭은 좋거든요. 어깨만 내리면 되는데, 저게 모든 선수들이 좀 힘을 쓰다 보니까 어깨를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되면서 200m 최강자가 된 선수는 가평중학교의 최지하 선수입니다. 26초 78의 기록입니다. 이유정 선수가 28초 46, 이민정 선수가 28초 56, 문혜인 선수가 29초 86의 기록으로 순서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자 중학교 3학년 200m 결승전 경기입니다. 노한결, 신소민, 강윤지, 한예은, 박은섭, 윤혜은, 이민경, 신미진 선수인데, 1번 레인과 2번 레인에 있었던 노한결과 신소민 선수는 출전하지 않습니다. 3, 4, 5 레인을 주목해주세요. 자, 지금 이 직선 구간 앞쪽에 이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많이 또 응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 심판 선생님들이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출발할 때 신경 쓰이거든요. 그렇군요. 7레인에 이민경 선수는 소년체전 400m 3등한 선수인데요. 지금 부상이 있어서 훈련을 많이 못했다고 자기 이름 얘기하지 말랍니다. 얘기하지 말라고 꼭 부탁했는데. 이 선수도 고등학교, 소로고등학교도 진학하거든요. 이민경 선수군요. 자, 6명의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한예은이냐, 강윤지이냐, 박은서냐. 자, 3, 4, 5 레인 주목해주세요. 여자중학교 3학년 200m 결승전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네, 박은서 선수가 일단은 초반은 잘 나오고 있는데요. 한예은 선수가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후반에 치고 나올 것 같습니다만. 자, 거의 동시에 모든 선수들이 빠져나오는 모습인데요. 한예은과 박은서 선수의 맞대결. 하지만 한예은이 빠릅니다. 네, 한예은이 빠르고. 자, 2위 선수 치열한데요. 네, 어제 백민 순위하고 그대로 가네요. 한예은 선수가 결승선 남아있는 구간을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한예은 선수 2관왕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한예은 선수가 먼저 들어왔고요. 강윤지 선수가 2위로 들어왔군요. 한예은 선수가 어제 믹스게임을 뛰었으면 지금 3관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우수 선수당 후부인데요. 그렇습니다. 내일 1600개 주까지 뛰면 4관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박은서 선수가 좀 앞서 나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박은서 선수가 이제 시합을 오래 많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최고 기록하고 지금 많이 떨어지거든요. 한예은 선수가 마지막 직선 구간에서 더욱더 스포트를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이 있었고 2위에는 강윤지 그리고 3위가 박은서 선수인데 이민경 선수는 4위로 들어오는 좋은 퍼포먼스를 또 보여줬네요. 아주 훈련이 많이 부족한데 잘 뛰었네요. 원래 이민경 선수도 200위를 잘 뛰네요. 근데 지금 요새 훈련을 많이 못해가지고 훈련을 많이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또 이민경 선수가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제 고등학교 가서 준비 잘하겠죠. 일단 신장이 좋거든요. 26초 1,8의 기록으로 한예은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6초 9일에 강윤지 선수가 은메달, 박은서 선수가 27초 통메달, 이민경, 윤예은, 신미진 선수 순위입니다.